본인 성격이 되게 많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죠 내 스스로가 좀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좀 약하다 이 소리가 먼저 나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충격이 있거나 뭔가 누가 꼭 찌르거나 했었을 때 내 내면의 강인함 보다는 내 고집보다는 내 고집도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놓고 보면 본인이 그 면에서 좀 많이 흐물흐물 거릴 수 있는 성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지금 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뭔가에 나는 쫓기는 것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어 뭔가 다급하고 조급하고 뭔가 불몸약 불몸약 갖고 뭐라 그래 정확하지 뭔가 않아 이게 단어를 뭐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본인 마음 자체가 그리고 헷갈리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본인이 본인 인생에 있어서 지금 뭔가 큰 변화를 져야 되겠다 져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셔? 네 그게 되게 큰 결심인 것 같아 본인 스스로한테는 근데 그 생각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대 맞아요 너무 오래됐어 솔직히 말하면 뭔가 간 보는 것 같아 본인 스스로가 간을 보는 거야 아니면 누군가는 넌 이렇게 해야 되라고 소리를 명확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목표는 있었는데 방황을 좀 하다가 다시 목표를 그 목표를 다시 잡고 이제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게 분야가 어디예요? 미용 쪽이요 미용 쪽? 네 음...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아니요 아니지? 네 너무 중간에 텀이 많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본인이 뭔가 하는 데 있어서 네 근데 그거를 좀 확고하게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어 네 지금은 어떻게 지내셔 그러면? 그냥 간간이 조금씩 간간이 조금씩 그냥 뭐 알바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야? 이제는 그러시면 안 돼 네 왜? 사저일관이 29살 때부터 28살 때부터 너무 많이 내 심적인 고력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고력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자극이라고 하면 어떤 자극이 있어? 내 친구들이라든가 혹은 내가 일했던 업계라든가 뭔가 새롭게 갈 만한 그때 그 시절 봐왔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내가 내 중심 없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헷갈렸던 것 같아 나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 근데 이제는 그거를 그만하셔야 될 때가 왔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주를 보면 본인이 신 끼가 있고 신의 사주고 무당사주 팔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봤을 적에는 그런 끼는 대한민국 사람도 누구나 다 있어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뭔가를 극복하기에는 조금은 내 내면에 강인함이 없대 자기 중심이 좀 없으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고집 말고 내 고집 말고 약간 크면서 조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꾸 그런 소리들은 불안하고 이런 거지 외부적으로 누가 나한테 뭔가 지적을 한다든가 더 좋은 걸 얘기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빨리 무너뜨리고 이쪽으로 쉽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성향이란 뜻이야 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장이 없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 나의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외부적으로도 좀 드러낼 수 있어야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줏대 있네 저 사람은 그래도 본인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잡혀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남들한테 외부적인 뭔가 충격이구나 요소가 이렇게 오면 그거를 빨리 허물어뜨려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빨리 수용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어 빨리 수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술이 그러지도 못하다 내 마음에 내 혼자 생각했던 것과 들었던 거를 가지고 자꾸 쟤는 형국이다 이렇게 나오시거든 본인이 오늘 전부러 오신 이유가 내 그냥 사주일간이 궁금해서 신점처럼 그냥 보러 오고 싶어서 오신 거야 아니면 고민이 있어서 오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궁금해서 점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무조건 신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래서 설마 그래서 그 외부적인 요인이 그 신병 그거야? 네 혹시 그런 것 때문인가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맞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신적인 얘기를 거의 안 했죠 본인한테 네 솔직히 신과물? 이 정도의 신과물은 어느 정도 있어 본인이 진짜 무당대의 신련을 사주면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뭔가 내가 그런 거를 확 느끼거나 어? 뭔가에 그런 제스처가 나왔을 거야 근데 자꾸 느낌을 느낄수록 내가 아까 그래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본인이 본인 주장이 별로 없고 외부적인 뭔가의 요소가 있으면 흔들리고 생각이 막 깊어지고 근데 이게 명확하지도 않으니까 계속 재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무당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 무당감 아니다라는 소리 몇 번 들었어요 거의 못 들었어요? 거의 가면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나한테 지금 느끼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 해주고 싶은 말? 옛날에 20대 초반? 응 그때 그런 거 좀 느끼긴 했었어요 아픈 거 응 아픈 것도 느끼고 본인이 조금 뭔가 미안해 이렇게 말해서 짓거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 아 테스트도 좀 응 그래서 많이 어두워졌어 흐려졌어 그리고 내가 본인 만나기 전부터 너무 추웠거든 미친 듯이 추웠어 내가 물에 젖은 사람처럼 본인이 뭔가 구술했거나 아니면 전물 보러 가거나 하면 집안에 추위나 수살 쪽으로 해서 가신 여자분 있다 소리 못 들었어? 알아요 알지? 난 너무 추워 죽을 것 같아 지금 뼈가 얼음장 같아 내가 사장님한테도 그랬어 아침에 촬영하기 전에 사장님 나 너무 추워요 사장님 반팔 반바지 입었잖아 안 추워요? 그랬더니 안 추워 오늘 날씨 따뜻하대 나는 근데 너무 추워 난 미쳐버릴 것 같아 이랬거든 도대체 왜 추운지 몰랐어 속으로 손님이 어느 분이 또 오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촬영 날이니까 그랬는데 솔직히 본인한테 신이 먼저 느껴져야 돼 그게 맞거든 무당 사주면? 무당이 진짜 돼야 되는 사람이라면? 근데 나는 조상밖에 안 느껴져 수살 근데 그 분이 우리가 말하는 말명같이 느껴져 말명이란 뜻 알아요? 무당 사주인데 그냥 일찍 가신 분 아니 원한이 많은 그것도 있지만 일찍 가신 것도 맞아 근데 사주가 무당 팔자이거나 무당처럼 살았거나 무당이 됐어야 그러니까 못 되는데 무당의 끼만 가지고 살았다든가 이런 것도 있죠 실제로 무당이지도 못하면서 무당 끼만 가지고 힘들게 사신 분들 말문이 터지지 않는 분들을 말명이라 그래 얼핏 들었을 거야 난 그게 그 말명처럼 느껴져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이거를 잘못 판단했으면 잘못 판단을 하면 진짜 자칫했다가는 나는 신내림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신내림을 하잖아 그러면 솔직히 말문이 트여도 어느 한계가 있고요 거의 본인 스스로 이거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설마 방울도 잡았어요? 네 왜? 그거 테스트 그냥 한번 잡아보라고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때 엄청 울고 방울이 부러졌어요 방울이 부러졌다고? 네 그리고 모르겠다 그런 거를 누구한테 얼마나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뭔가 그런 하신 것들은 느껴지기는 해 근데 봐봐 진짜 무단감이면 뭔가 테스트 굿이라든가 혹은 산에 가서 기도 가서 이렇게 좀 너 한번 봐줄게 라든가 이랬을 때 본인이 진짜 제자였으면 거기서 낙하쳤겠지 아니면 본인도 거기서 확신이 들었겠지 근데 왜 되게 방황한 시기가 난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지금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맞아 아니야 그런 거 하기 전 네 그리고 분명히 본인 속에서 이제는 그냥 어딜 가도 너 무당해야 돼 이렇게 듣기를 바라나 봐 이제는 차라리 아 본인 스스로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처음 점을 봤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뭘 모르잖아요 뭘 모르니까 그냥 전화해서 엄마 저 뭐 이런 얘기 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뭘 하셔 엄마가 그냥 엄마도 그냥 빨리 끊어 막 이런 식으로만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러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이제 아휴 너무 안타깝다 모르겠다 나는 본인한테 지금 신이 느껴지기보다는 조상이 먼저 느껴지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전에 본인이 그 전에 누구한테 점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본인 내림해봤자 본인이 힘들 것 같아 아 그 저 이제 이모 아시는 분도 이제 계시거든요 그 분한테 보러 갔었는데 35살 때 신이 끊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35살 되면 신이 끊긴다? 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도 좀 그냥 아시는 분이 좀 봐주셨는데 2년 뒤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조상밖에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테스트를 했으면 차라리 어? 너가 진짜 무당이 해야 돼 넌 무당 사주야 라고 해서 본인도 인정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차라리 뭐 그런 거 있어 내림굿 하기 전에 어? 그 조상들 다 쳐내는 굿을 해야 또 하는 경우도 있어 네 너무 험하면 왜 맑은 신명이 와야 되는데 조상이 너무 험해버리면 그 신명이 좀 가려져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 얘기도 하셨어요 어 근데 본인한테는 어쨌든 간에 지금 조상이 너무 많이 앞서 있고요 우리 집안도 따지고 보면 조상이 험했어 근데 나는 그 진행 안 하고 나는 바로 내림굿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10년 동안 온 케이스야 내가 내 무당이 되고 나서 진적을 하고 내 굿을 하면서 어? 그 조상들을 풀어내고 어? 회원시키고 이런 케이스지 모르겠다 내가 예전에 그 신병이라고 앓고 본인이 똑같이 그 시기를 겪었듯이 나도 왜 안 겪어 그래서 나도 6년이라는 시간을 겪었어 내가 20살 때부터 이제 너가 무당이 돼야 돼 너 무당이야 나 전만 보러 가잖아 그럼 다른 얘기 다 안 했어 앉아서 말을 안 해 그래서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너 무당이야 해줄 말이 없어 넌 무당이야 이 소리밖에 안 들었거든 어딜 가나 그리고 조금 몇 년 지나니까 너 네 거 네가 알잖아 내가 내 입으로 꼭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너는? 그래서 아니요 그럼 네가 선택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왔어 이런 얘기밖에 못 들었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민감인가 한 거예요 이제 근데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뭔가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내가 어렸을 때 꿈을 꿨던 거라든가 혹은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아 내가 이래서 무당이었구나 이게 무당들이 하는 역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당들만 할 수 있었던 거구나 나는 내 스스로 그거를 되게 많이 깨우쳤거든 순간에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안 받고 싶다 내가 신한테 스물 살 때 내가 말을 딱 내 입으로 뱉은 게 뭔지 알아? 내가 진짜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이면요 내가 믿게 해주세요 그 믿게 해주는 게 뭐냐 나 이제 스무살이고요 그때는 무당들은 결혼도 못 한다고 내가 어서 주워들었어 그래서 나 이제 스무살이고요 나 연애도 안 해봤고요 나 아기도 안 낳았고 결혼도 안 해봤어요 나 그거 다 하고 무당될 거예요 이랬어 내가 그거 다 하게 해주면 나 무당할 거예요 이거 믿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세 가지 일이 2년 만에 다 일어났어 근데 그 2년 동안 내가 이걸 생각하고 살았느냐? 아니 못 살았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2년을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애까지 낫더라고 그래서 점을 어쩔 수 없이 또 봤어 애기가 아파서 그랬더니 네가 한 약속이 있다는데 너 이거 안 지키면 네 옆에 있는 사람 다 천해질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꿈에서요? 아니 어느 점집 가서 네가 네 마음속으로 뭔가 약속을 했다는데? 너네 할머니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런 말을 뱉었잖아 어 맞아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잖아 지금 너 무당이라니까 뭘 의심해 그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난 너무 깜짝 놀랐어 그거까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근데 어쨌든 애기 엄마고 이제 애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무당을 안 하고 싶은 거야 그잖아 그래서 안 했더니 이혼도 하고 우리 애기도 맨날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치 무당은요 게으려면 못해 신기가 있다라고 해서 다 무당되는 건 아니에요 무당으로 살려면 그거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무당을 했었을 때 아무 탈이 없거든 그리고 성격이 아무리 좋고 부지런하고 막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세계가 무당 세계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야지만 진짜 몇 년의 고력이 올 거고 이거를 다 얘기를 못해 나도 너무 힘든 시절이 너무 많았고 괜찮았다가 힘들었다가 괜찮았다가 힘들었다 이런 것들을 무한반복을 하는 세계가 여기야 근데 본인 마음으로 그거를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요 무당을 안 하는 게 속 편해 여기 괜히 와가지고 돈도 못 버네 내가 힘들어 죽겠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네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퇴송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안 건드린 게 나아 이제는 제발 마음 잡고 딱 그냥 진짜 뭐라 그래야 돼 이번 달이 4월 달이잖아 이거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이번 달로 치고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본인도 뭔가 정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이번 4월 달에 하시고 5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신과물이었다고 해도 무당 다 안 하고 사업적으로 풀거나 직업으로 푸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에 연연해 하지 말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네 네 네